안녕하세요 석구 입니다 어 저희가 예전에 알쓸신잡 이라는 영상에서도 이야기 한 적이 있고 카포 같은 걸 설명을 할 때 늘 이제 집게형과 그리고 클립형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나사를 조여서 쓰는 그런 카포들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좀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카포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 맞는 카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번 줄 이제 개방연의 음을 맞춰 놨는데요 그럼 당연히 E가 표시되겠죠 이렇게 E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6번 줄 5번 프렛을 누르고 치게 되면 A음이 표시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세기가 조절되지 않는 이런 카포들을 끼웠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 건데요 오늘 테스트 할 건 이 볼트형 카포 입니다 물론 집게형 카포랑 같이 비교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결국 얘도 꽉 조이면 집게형과 같이 꽉 눌러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카포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절하지 않고 이 볼트를 최대한 조여서 어떤 음이 표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튕겨 볼게요 음이 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실 사람이 귀로 듣기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차이를 되게 거슬리게 느끼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카포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균일한 만큼 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틀어지는 정도가 달라요 또 이렇게 제가 5번 프렛에 끼워 놓고 쳤지만 6번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을 치면 또 다르게 음이 표시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음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6번 줄만큼 1번 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거나 덜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합주 같이 다른 악기들과 연주를 하게 될 때 이런 식의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집계형 카포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집계형 카포를 쓰느냐 그건 내가 필요할 때 급하게 끼울 수 있고 급하게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볼트형 카포는 신경을 써서 이 집는 세계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음을 좀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에 민감하시거나 좀 정밀하게 연주를 하거나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집계형 카포드보다는 이런 볼트형 혹은 클립형 카포들을 쓰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결국 카포가 이 집는 세기가 조절이 되지 않는 집계형의 경우 음이 달라지거나 혹은 버징이 생기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간편하게 끼우고 간편하게 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고요 볼트형의 경우는 그런 음의 조정 그리고 버징이 안 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빨리 끼웠다 빨리 뺄 수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카포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결정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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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